굴이 구봉이 잘 먹었어 다 먹었나 다 안 먹었나 다 안 먹었나 구봉이는 구봉이는 다 먹고 구봉이는 다 안 먹고 하지 까르르 까르르 들어가자 들어가자 왜 그렇지? 들어가자 가지마 좋지? 착하네 조심하세요 낙엽하고 응?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마시오 어 줄 건데 밥을 먹었어 어 그 잘 또 뭐 날씨가 벌써 또 먹으라잉 우승아, 삼촌 바꾼 거 맛있지? 응 응 응 그자 보자 이거 사료가 면이 좀 더 좋네, 그자? 응 좋은 사료가 또 올꺼야잉 좋은 사료도 주문해 놨다 수입 사료로 주문해 놨는데 수입 사료가 사고가 났다고 하길래 또 먹일게 또 먹일게 없어 국산 사료 먹이니까 냄새나고 수입 사료 주문하니까 수입 사료 안좋다고 또 응 뉴스 나오고 응 그자 물도 까두고 차 있고 밥도 엄청 많이 먹었고 응 그자 스포일만 먹고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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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에 5번씩 똥을 싸니까 사람들이 뭐 생각하노 똥을 안 치웠다 생각한다 아이가 ㄷㄷ 닥터 ㄷㄷ 19. 20강 15강 Mother 식을 자꾸 줄일까 똥을 또 싸고 또 싸줍니다. 안은 깨끗하네 똥도 안 싸고 이름도 안 싸고 잘 가렸네 보자 청소 잘 됐다 그저 청소가 잘 됐어 구봉아 구봉이 이제 눈물도 안을 느끼다 이거 먹으면 눈물도 안을 느끼다 구봉이 구봉이 놈이 바쁜게 먹는달꺼 구봉이 먹고 나 먹은 거 먹나 구봉이 누구 너 또 먹고 근데 아까 너무 많이 묻는다며 아까 너무 많이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. 아이저아아이저아아이저아아. 근육도 더 많아질게. 근육도 더 많아질꺼다. 벌이 아니도 근육 많아질꺼다. 그리 구멍이 근육도 확 발달할꺼야. 들어오지마, 들어오는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